첫 번째 순서 바로 이슈 파워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꼭 아시고 넘어가야 할 이슈들 2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임순재 대표 어떤 이슈를 확인을 해볼지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 바로 이슈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살펴봐야 할 업종들입니다. 철강주입니다. 중국의 감산과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철강주들이 일제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도 엄청난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여기에다가 중국 쪽에서의 철강 생산 감소가 우리 기업들에게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철강주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올라타도 괜찮을지 앞으로 상승이 더 나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철강주입니다. 오늘도 철강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상승세가 높게 나오고 있고 포스코도 역시 상승세가 좋은 흐름인데 포스코와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철강주들에게 최근에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 실적이 지금 신년 내에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일 만큼 그렇게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기타 다른 현대제철도 그렇고요. 다른 중소형사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호전되는 이유에 가장 큰 게 글로벌 경기 회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건설이나 토목에 철강이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방산업이라고 그러죠. 철강이 되는 전방자동차나 가전이나 조선 이쪽으로도 상당히 지금 최근 들어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감산 정책입니다. 이게 감산을 하고 싶어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철강 관련 회사들이 탄소 배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중국 정부에서 일단 철강 회사들에 대한 특히 질 나쁜 재료를 쓰고 있는 그런 철강 회사 중심으로 해서 조업 중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철강 도시 탕산시 같은 경우에 이런 걸로 해서 금년 내에 한 30에서 50% 정도 감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강 가격,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철강석 가격도 최근에 좀 올라간다고 듣고 있었는데 이런 가격 상승세 실적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철강석 가격보다 철강 가격이 더, 완제품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여련 강판 기준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10년 만에 가장 비싼 90만 원, 톤당 90만 원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도 금년 한 해 1분기에만 여련 강판을 23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도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가격이 한 25%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고요. 물론 여련 강판뿐만 아니라 다른 냉연 강판이나 기타 강판에 대한 가격도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산량이 준 것도 아니고 생산량은 더 늘어나고 하다 보면 당연히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1분기가 지났으니까 2분기 컨센서스가 나오죠. 그러면 포스코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분기에 1조였는데 포함해서 1조 5천억 됐는데 그 이상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도 지금 2분기 컨센서스가 한 2천 5백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전에 비해서는 배 이상 전망치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경제 회복에 따라서 일단 철강 가격이나 철강 관련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실적은 당연히 2분기에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저가로 매수를 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조금 관심 있게 보실 정보는 현대제철이나 동부제철, 휴스틸, 한국철강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최근에 일단 좀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는 상황이고 현대제철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 현대제철, 세아재강, 케이지 동부제철 같은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는 아직 상승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 라는 의견을 주었으니까요. 철강주 투자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해봤습니다.